강서구는 지난 16일 서울물재생체험관에서 서울물재생시설공단과 찾아가는 맑은물학교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맑은물학교는 각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의 순환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현장체험형 교육으로 진행되며 교육대상자 선정 시 강서구민을 우선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강서구는 환경보호에 대한 주민 공감대를 확산시키고자 각 동별로 맑은물 지킴이를 운영하고 민관합동 하천 살리기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진교훈 구청장은 협약식에서 하수 처리 과정을 보여주는 현장 중심의 교육을 통해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진교훈 구청장은 협약식을 마치고 물재생체험관과 선암물재생센터 현대화 사업을 통해 조성된 지하하수 처리 시설 등을 둘러봤습니다.